먼저 오늘 우리가 실습으로 사용할 코드는 14번 텍스쳐, 14번 A 텍스쳐 범프 맵핑, 15번 텍스쳐 큐브 맵 이 세 가지를 랩처에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4번 먼저 이 코드를 어떻게 실행 결과가 어떤지 결과부터 볼게요 14번 텍스쳐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박스가 3개가 나오고 그 박스 3개가 어찌됐든 어떤 그림이 알폰스무차 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알폰스무차의 그림이 텍스쳐 맵핑 된 그림이 나옵니다 또 하나 두번째 범프 맵핑을 한번 열어볼게요 14 A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와 이렇게 됩니다 단 색깔로 놨는데 여기 뭔가가 조각을 한 듯한 3차원으로 조각한 듯한 느낌의 맵핑이 일어나죠 이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범프 맵핑 이라고 합니다 범프 맵핑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세번째 결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텍스쳐 큐브 인데요 큐브 위에 큐브 전 큐브 3개 다 전부 폭모델인 것 같아요 반사를 하는데 반사를 하는 모델인데 이 바깥에 있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얘가 반사한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지난번에 설명할 때 반사라고 하는 리플렉션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이 트레이싱 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폭모델을 가지고도 이렇게 반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물체가 여기 있고 그 바로 옆에 이 물체가 있다면 이 노란 물체를 이 하늘색 물체가 반사해야 되죠 그런데 반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플렉션 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리플렉션 맵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 박스로 큐브로 이렇게 사방에다 전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 나서 그 그림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 큐브에 눈에 들어오는 각도가 딱 되면 맞으면 자동으로 반사되도록 하도록 그리는 것을 Environment Mapping 또는 Reflection Mapping 이라고 하는데 Reflection Mapping은 Fong Shading 에 써도 돼요 하지만 물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들이 실시간에 이렇게 반사를 하는 것은 Ray Tracing 이라고 하는 기능이 켜져야만 가능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코드를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코드가 뭐냐면 텍스처 코드예요 그래서 텍스처는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딱 보자마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지오메트리까지는 박스지오메트리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로더라는 걸 만들었는데 3.Texture Loader 이런 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 텍스처를 쓰는구나 텍스처를 어디서 로딩 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WebGL이 아니라 WebGL의 오리지날인 OpenGL이나 OpenGL ES 에서는 이렇게 텍스처를 로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메모리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JPG, JPEG 이미지죠 JPEG 이미지가 아니라 뭐 JPEG 이미지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얘를 OpenGL이나 OpenGL ES 에서 쓰기 위해서는 읽어 가지고 CPU 메모리에 가지고 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WebGL이나 또는 WebGL 위에 렌더러를 사용하고 있는 3.js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웹에서 그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로딩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텍스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nstant text라고 해서 로더 로더는 텍스처로도니까 텍스는 당연히 텍스처가 되겠죠 텍스처 로딩을 하는데 로딩을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로우, GitHub 컨텐츠에 여기에 이 이미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알폰스 무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 그림을 대신 그 그림 대신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로드에다가 여러분들의 로컬 디렉터리를 써도 되느냐 네 안 됩니다 일단 안 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GitHub을 통해서 이 튜토리얼 코드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서 자기 로컬에 있는 어떤 파일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여러분들 로컬 디스크에 있는 그림을 로딩해서 어떤 서버에 업로드 하세요 라고 한 코드를 넣었다면 여러분들 기계에 있는 그림이 다른 서버에 카피가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로컬에 있는 컨텐츠들은 이렇게 로딩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그래요 크롬 브라우저도 그렇고 그건 이제 브라우저의 기능인데 크롬 브라우저도 그렇고 오페라 브라우저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어 난 로컬에 있는 디스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쓰고 싶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로컬 웹서버라는 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마이크로소프트 IIS나 파이썬을 설치하면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웹서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로컬 웹서버를 설치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아 그럼 이 이미지를 한번 보죠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클릭 클릭하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웹서버에 로딩이 됐나요? 안 됐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카피를 뜨겠습니다 카피를 떠서 클릭해서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 V 여기 있네요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네 여기에 GitHub에 이미지 같은 걸로 업로드하면 GitHub UserContents.com에 로딩이 됩니다 제가 만든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로딩했는데 이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가 꽤 크죠 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정보를 보면 여러분들 이걸 이제 복사하면은 여러분 로컬디스크에다가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다시 볼게요 코드를 로딩한 다음에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첫 번째 머티리얼1 머티리얼2 있는데 여기다가 전부 메시 이거는 베이싱 머티리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칼라를 안정했어요 칼라를 안정하고 그냥 맵 텍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티리얼은 풍 머티리얼이고요 세 번째는 렘버트 아 예전에 우리가 했던 뜨리박스 쓰는가 그 튜토리얼 똑같은 코드예요 하나는 베이직 머티리얼 하나는 풍 머티리얼 하나는 렘버트 모델인데 칼라를 지우고 칼라데신에 전부 뭘 썼어요? 칼라데신에 맵 텍스 했어요 텍스는 뭐였냐면 텍스쳐였어요 그쵸? 텍스쳐 로딩에 로드가 됐고 로더.로드에 텍스를 썼으니까 이 텍스 로더에 로딩이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텍스쳐예요 텍스쳐 이미지인데 얘를 그냥 맵 하고 썼습니다 맵 하고 썼고요 여기 이제 뭐 플랫쉐이딩 와이어프레임 이런 것도 오프 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세 번째 거는 네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머티리얼3에는 범프맵을 했어요 범프맵 해갖고 렘버트 모티리얼에 범부텍스 맵 텍스 했어요 어?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범프맵핑이 된 거네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세 번째 거는 박스3인데 네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결과물 다시 네 3박스 이거죠 여기에는 범프맵이 안 됐어요 그렇죠 범프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첫 번째는 요 코딩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실수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렘버트 모델에서는 범프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 머티리얼1을 봤더니 예를 들면 얘가 베이직 머티리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티리얼1은 베이직 머티리얼이니깐 맵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칼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칼러를 쓰고 칼러를 쓴 상태에서 맵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러레드예요 가운데 있는 머티리얼은 베이직 머티리얼인데 칼러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웹페이지를 볼게요 웹페이지를 보고 릴로드 해봤습니다 릴로드 했더니 네 얘는 베이직 머티리얼인데 빨간색인데 빨간색과 텍스처로 가져온 이미지화를 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색이에요 그러니까 렘버트 모델은 어찌 됐든 여기 코드를 보시면 조명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폭모델도 그렸고 렘버트 모델을 그렸는데 아하 렘버트 모델에서는 색깔을 어찌 됐든 간에 색깔이라고 하는 걸 쓰면 색깔이라는 게 마치 그게 곱해지는 것처럼 작동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 그래 좋았어요 그렇다면 렘버트 모델에서도 색깔을 쓰고 싶어요 렘버트 모델 이게 이제 세 번째 게 렘버트 모델이죠 렘버트 모델을 저는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네 제로 FF00 그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네 노란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범프 맵핑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일단 렘버트 모델에는 범프 맵핑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볼게요 결과를 릴로드 해봤더니 오 예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그렇다면 오케이 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범프 맵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범프 맵핑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 코드에서 네 범프 맵 이 코드를 렘버트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C에서 폰 쉐이딩에다가 제가 범프 맵핑을 한번 해 볼게요 범프 맵핑을 해봐 해서 여기 범프 맵이라는 것을 텍스처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썼고요 범프 스케일이 0.0 이래요 네 이게 범프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한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이 코드를 제가 저장하고요 다시 이 코드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우와 잘 보세요 우와 이게 약간 네 어떤 무늬가 생겨진 것처럼 네 이런 무늬가 이게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변했습니다 우와 멋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색깔은 빼고 색깔은 빼고 범프만 보고 싶어요 범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코드를 보고요 예를 들면 색깔은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펑 쉐이딩인데 이 색깔을 그냥 그린 초록색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 쉐이딩 안 하고요 스페큘러한 색깔은 흰 좋게 됐고 샤이니스는 90% 범프 맵은 텍스처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릴로드 초록색 아까 봤던 범프 맵핑에 이런 게 됩니다 그쵸 어? 그러면 조금 전에 범프 맵에 스케일이 있었는데 그 스케일 값을 크게 바꿔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크게 바꿔 볼게요 지금 여기 0.2 한 10배 높게 0.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저장했습니다 릴로드 그랬더니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0.2까지 하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범프 맵을 살짝만 느낌이 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처럼 0.02로 하고 싶은데 0.002 하면 10배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그림을 봅시다 저장했어요 릴로드 했더니 아주 살짝 그 뭐라고 할까 굴곡이 살짝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 숫자들은 어떻게 정하나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달합니다 이 박스의 크기가 지금 가로 세로가 1이잖아요 1인가요? 코드를 봐야지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범프 맵을 0.2 정도로 하는 게 맞는데 박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박스 지어메트리에 크기가 1자리 박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크기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할 때마다 이 범프 스케일을 조금씩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범프 맵 플래시헤딩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쉽습니다 그런데 텍스처에 가보세요 텍스처에 가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티리얼 중에 여기 이제 도큐먼트에 가서 텍스처에 가보면 텍스처 오브젝트가 있고 캔바스 텍스처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웹에서 우리가 지금 캔바스로서 본 기억이 나죠 HTML에 캔바스가 있었어요 그 캔바스에다 우리가 지금 웹GL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뭐가 또 가능하냐면 여러분 캔바스에 캔바스 명령이 있습니다 캔바스 명령을 가지고 캔바스 위에다 무슨 명령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이미지를 텍스처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가 컴플레스도 돼 있어요 컴플레스 텍스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베이스드 온 DDS 파일이라고 하는 포에그젬플 예를 들면 DDS 같은 파일 같은 걸로 이미지가 압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지를 압축한 걸로 텍스처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럼 JPG도 압축된 이미지 아닌가요 네 근데 JPG는 GPU에서 쓸 수 있는 압축 파일이 아니에요 이 DDS 파일이라고 하는 컴플렉스 텍스처는 그대로 그냥 GPU에다 집어넣어서 압축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텍스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몇백 장을 가져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컴플레스 텍스처를 쓰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큐브 텍스처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다시 드릴 텐데 그림을 6장 육면체에다가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3D 텍스처라는 것도 있어요 3D 텍스처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로 만드는 건 3D 텍스처가 있고요 데이터 어레이 텍스처가 있고 데이터 텍스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텍스처처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 데이터 3D 텍스처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Depth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깊이 여러분들이 우리 렌더링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Z 버퍼 Z 버퍼가 만들어져요 그 Z 버퍼를 텍스처로 쓸 수도 있고요 프레임 버퍼 렌더링을 한 결과물을 이거를 디스플레이에다 바로 뿌린 게 아니라 렌더링을 뭘 해서 그 결과물을 텍스처로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비디오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디오 플레이어로 가져올 수 있는 웹에서 가져온 거를 비디오 텍스처를 쓰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비디오 텍스처로 선언만 하면 바로 비디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미지 한 장이라 어떤 비디오를 그 큐브 안에다가 비디오가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텍스처 맵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도록 하고 오리지널 텍스처에 대한 패러메탈을 봤더니 이그 샘플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텍스처 랩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 랩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랩 S 방향, T 방향 어떨 땐 U 방향, V 방향이라고 하는데 랩 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랩 여기에 콘스트럭터에 이미지가 있고요 맵핑이 있대요 그리고 랩 S, 랩 T, 매그니파이 필터, 미니파이 필터, 포맷, 타입, 애니스트로피 아니스트로피는 뭐냐면 비등방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렌더링 품질들이 로테이션 될 때마다 이건 설명이 좀 까다로워요 하여간 비등방성 텍스처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 이런 장점이 생기는구나 이거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코딩 이런 걸로 텍스처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제로 나온 게 보니까 텍스처에 랩 S, 랩 T가 있고 텍스처에 리피트가 있대요 근데 이걸 랩 S라는 걸 봤더니 랩 S가 뭔가를 볼게요 랩 S를 봤더니 어 뭐가 있냐면 클램프트 엣지 래퍼 리피트 래핑 미러드 리피트 래핑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텍스처가 여러 장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반복시킬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리피트 래핑 미러드 리피트 래핑 클램프트 엣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있는 거에요 랩 S에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프레젠테이션 해 주었던 프레젠테이션은 웹 GL이 있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랩 S, 랩 T는 똑같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보니까 랩 S, 랩 T 쓰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리피트 했는데 세트 했는데 4x4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림을 4장이 반복되나 봅니다 그리고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이런 것도 있고 민맵 아 민맵을 만들 수도 있고 옵셔널이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민맵을 어떤 레벨로 만들고 어떤 적으로 쓸 거냐 하는 것도 있고요 민맵도 설명드렸습니다 매그니파이어 필터 예를 들면 리어리스트가 있고 리니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리어리스트로 하면 선명하지만 픽셀이 네모난 픽셀이 점점점 커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미니파이는 리니어 필터가 있고 이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비등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등방성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옵셋이란 게 있어 어 이건 옵셋이란 건 뭘까 보니까 벡터래요 How much single repetition text sheet offset from being 이제 begin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두 개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약간 나가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 옵셋을 가지고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여기 대상으로 하는 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ppt로 설명했는데 color map specular map displacement 이런 것을 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쓸 수 있다 없다는 각각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렘버트에서는 범프맨핑이 작동을 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피트는 2차원 벡터인데 uv coordinate 또는 sd coordinate 몇 개씩 반복할 거냐 어? 로테이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센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센터로 위치를 바꿀 수 있네요 그렇죠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매트릭스 그림임에도 그림을 내가 로테이트 하고 싶어요 그럴 땐 그렇게 로테이트도 된다는 거예요 x flip y 하면 이렇게 방향을 그림 그림에 거울처럼 이렇게 반 그 반전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사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네요 그럼 요 기능만 한번 추가로 써볼게요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네 텍스처 랩 요 기능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우리 코드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텍스처는 뭐 있냐면 렌더러가 로딩한 거고 로딩한 텍스처에서 네 네 어디다 썼냐면 네 텍스가 이거죠 그러면 텍스 로딩한 다음에 바로 예 붙여서 써볼게요 근데 텍스처가 아니라 텍스 텍스 우리는 텍스였어요 그죠 이렇게 지워놓고 요걸 한번 리피트 래핑으로 한번 여기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네 잠깐만요 네 릴로딩을 해 볼게요 네 릴로딩 했더니 네 이렇게 4개씩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텍스처가 반복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렇죠 반복되죠 내가 요거 중심을 조금 이동하고 싶을 때는 아까 센터도 있었고 옵셋도 있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텍스처에서 이 래핑하는 방식이 미러드 래핑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럼 한번 써봅시다 요거를 네 이만큼을 네 카피 떠서 코드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리피트 래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S만 바꿀래요 S만 세미콜론 하고 3가 두 번 들어갔네요 이렇게 지우면 S 하면 다음에 그리고 다시 다시 가서 네 릴로드 해볼게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림이 잘 보세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죠 이렇게 마주 보고 있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리피트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러드 리피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기 있는 옵션들을 한번씩 사용해 보시면서 아 이건 이런 기능이구나 내가 그림을 이렇게 조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5번 튜토리얼을 볼게요 15번 튜토리얼 자연스럽게 14a에 있는 범프 맵핑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15번 맵핑은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박스 3개가 있는데 이 박스 3개는 전부 다 어떤 색깔을 가진 폼 머티리얼인 것 같고 바깥에다가 외부에 리플렉션 맵에 이미지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코드를 봤더니 네 14번은 다 닫고요 15번 코드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봤더니 패스를 이렇게 정했는데 그 디렉토리에 있는 이런 패스인데요 그 패스 안에 패스 더하기 px py pz nx ny nz 라고 하는 6장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url에 들어가 보면 이 url에 들어가 보면 px.jpg py.jpg 6장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6장을 놓고 여기 로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큐브 크리에이트를 큐브 텍스처 로더 라고 하는 걸로 로드 url 즉 이 6개의 url이 있겠죠 이 url 6개를 가지고 로딩을 해서 씬의 백그라운드에다가 리플렉션 큐브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씬의 화면에 이 리플렉션 큐브를 집어넣어 줬고요 그런 다음에 맵핑을 어떤 맵핑을 했냐면 엔바이로먼트한 맵핑을 했어요 엔바이로먼트한 맵핑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맵핑하는 방법이 엔바이로먼트한 맵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입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왜 엔바이로먼트한 맵핑을 해야 되나요 그냥 맵 해가지고요 칼라맵을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그젬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그젬플에는 좀 적당한 예가 없는데 여기 이 건물에 간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간판이 있었어요 그 간판이 이 물체에 반사되면 결국 이게 거울처럼 반사가 됐겠죠 그러면 그 그림이 거기에 ABC라고 써 있다면 그 ABC가 거꾸로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로 나한테 보여야 돼요 이 큐브에 비춰졌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리플렉션 맵은 그냥 칼라맵은 그 이미지를 오브젝트에 딱 붙였다면 리플렉션 맵은 반사된 것처럼 마치 반사된 것처럼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내 눈에 맞고 거울에 반사돼서 내는 들어왔을 때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는 연산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맵핑을 인바이로먼털 맵핑이라고 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3d.js 머티리얼에 가면 도큐먼트에 가면 머티리얼 있죠 지금 제가 뭘 들어온 거냐면 메시폭 머티리얼에 들어왔어요 메시폭 머티리얼에 들어오면 여기 맵핑을 텍소 맵핑을 해 볼 수 있는 여기 인터랙티브한 데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뭘 켜서 이렇게 보이냐면 트랜스파런트를 켰어요 꺼볼게요 트랜스파런트를 꺼면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인바이로먼털 맵핑은 안 했지만 그냥 맵핑은 브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이 물체 맵핑이 됐죠 그럼 맵핑을 끄고요 인바이로먼털 맵핑을 해 볼게요 리플렉션을 했더니 바깥에 있는 어떤 물체가 뭐가 있는데 여기 프리젤 같은 곳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바이로먼털 맵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티리얼마다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데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시도록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큘러 값을 좀 밝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미션 값은 없고 원래 칼라 값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좀 하얀색으로 좀 만들어 놓을까요 그럼 반사하는 게 조금 정확히 보이죠 아 이 사진은 건물이 있고 하늘이 있는 그런 사진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걸 와이어프레임은 그려도 이렇게 되는데 그 칼라 맵핑이 된 상태로 텍스처 맵핑이 된 상태로 보여주고요 플랫 쉐이딩 하면 플랫 쉐이딩을 하면서 우와 이거 멋지죠 그러니까 플랫 쉐이딩이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되게 멋지네요 무슨 뭐라고 하죠 조명 기구 중에 이런 게 있죠 클럽 가미니는 그런 것 같은 효과들을 만들어낸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샤이니스를 키우면 좁은 영역에 샤이니스가 생긴다고 그랬고 줄이면 넓은 영역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 드릴 게 있어요 일단 이거 뺄게요 플랫 쉐이딩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일단 리플렉션 랩도 안 하고 여기다 텍스처를 그냥 블릭을 입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추가로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트랜스패런트를 켜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텍스 테스트를 안 하면요 좀 되게 이상한 느낌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상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3개가 지금 텍스 테스트가 뭐라고 그랬죠 집업 파이브리즘이라고 그랬죠 텍스 테스트를 켜면 조금 그림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상해요 텍스 라이트까지 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봐요 텍스 테스트라는 게 어떤 지버퍼를 새로운 게 그려지면 지버퍼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했는데 잘 보면 내가 투명도를 넣었는데 투명도를 막 줄여 볼게요 완전히 투명도를 늘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전부 투명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는 안 투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알파테스트 값을 조금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안 보이고요 조금 불투명도를 늘려 볼게요 이렇게 늘려서 봤더니 아하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희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투명도가 있으면 지버퍼를 갱신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아까 아까 뭐가 있었냐면 어 예 불투명도를 백 음 오페시티 여기다 놔둔 상태에서요 음 네 인바이너먼트 맵에서 뭐가 있었냐면 리플렉션이 있었어요 어 굴절은 레이트레이싱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이 아니라 아까 리플렉션하고 마찬가지로 굴절도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가지고는 굴절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이렇게 맵핑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트레이싱 에이트레이싱 에이라이 에이 시o 가 임 어쭌 иля amendments 능부